안녕하십니까 생애빛 5분 산책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참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돌아설 때 보면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지 정말 이상하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주 참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된 관련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유행가에서 흘러나오는 가사와 같은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감정적인 느낌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동물적인 감각으로서의 사랑만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느낌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감정에 기초한 사랑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순결하고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거나 맹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것과 그 질이 사실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초콜릿을 좋아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해주니까 좋아하죠 자기를 즐겁게 해주니까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맛과 느낌을 즐겁게 해주기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들을 사랑하는 이유를 그러한 느낌의 기초를 두고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쁘니까 좋아하고 잘생겨서 또 내 느낌을 좋게 해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기초가 잘못된 사랑입니다 흔들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칙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남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감정적인 느낌에 기초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결정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죠 그래서 진정한 참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참된 사랑은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견디는 사랑, 무례의 행치 않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원칙입니다 참된 사랑의 마음을 하늘에서 받으면 그 원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마음을 받으십시오 감전적인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든 성경 연구 감학들을 통신으로 받아서 우편으로 공부하십시오 집에서 편리할 때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심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늘의 사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든 성경 공부를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십시오 사랑의 원칙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가정과 자기의 결혼 생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원칙 안에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원칙이 사실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